인생이란 게 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거야.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 부처님도 끝이 있다고 얘기야. 부처님도. 왜? 육신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바보속, 사한 사람을 유폐를 해놓고 그냥 죽어서 졸려가려면 미리 해야 돼, 해사고. 부처는 몸에 광맹히 빛이 들어있고 중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야. 나도 뭐 거짓말 할지 모르고 아는 줄 알아요. 거짓말을 하는 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니까. 사람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바지까리를 붙잡고 놓치면 안 돼요. 죽은 감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불교의 연기법과 공사상을 바르게 해석한 책이다. 곤디 죽은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산 것만이 연기에 의해 생명을 이어간다는 공사상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죽은 감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무상무하로 본 기존 불교의 공사상을 연기법에 의한 창제로 재해석한 책으로써 매우 흥미진진하다. 부처라는 것은 깨우침 그 자체이자 누군가를 특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나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불교를 좋아한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운문선사의 가르침과 용화 선지식의 공사상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작은 부처로서 지옥을 극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온전한 가르침은 현생 연기와 공성의 자각이 있다. 나는 공성의 주체임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행을 실천하고 연기했는가에 따라 그 업의 과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다. 종교의 가르침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꿔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 기복신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죽은 감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기존 불교의 연기와 공사상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꾼 책이 될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무상무화가 아니라 부모님의 연기에 의해 태어난 창조적 존재이다. 연기에 의한 공사상의 원리. 용화 선지식의 절대적인 가르침.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준 지혜의 책. 죽은 감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아멘